타이탄 소울즈 뉴 가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버 여러분 우아쿠스를 사랑해주시는 유튜버 여러분 우아쿠시 왔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타이탄 소울즈 약간 횡스크롤 같은 그런 게임이면서 컨트롤을 요하는 앙빅 같은 그런 제가 좋아하는 장르이면서 새로운 신선한 게임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3명이 뱅글뱅글 돌아가네요 슉슉슉슉슉슉 팟수요 팟수도 사랑합니다 솔직히 안사랑합니다 하지만 소중한 시청자입니다 프리스 프레스 씨 투 파이어 이쪽이야 그러면 원형 위치가 위하고 왼쪽 미냐? 여기냐? 어? 왕화살? 샤아 어 죽었어? 어? 뭐지? 어? 뭐지? 내가 죽은거야? 왜? 낚시야? 뭐지? 뭐야? 어 살았다 야! 야! 어! 야! 야! 개센데? 저는 그래서 수능 같은거 모bie 아니 쟤가 쏘는 화살을 피할 수가 없어 오오오 하아 아 기둥은 괜찮나? 아 그래 기둥 이게 딜레이가 있어서 계속 구를 수가 없어요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야 야 뭐 기둥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어? 기둥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제발 아 이거 말도 안 돼 야 안 돼 안 돼 이거 아 이거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거 안 돼 어 이거 솔직히 에바야 야 어 에바구요 어 어 어 어 아멘